우선 당내 성비위 문제 때문에 전정근근하는 모정당 이와 같은 그런 부분을 대했을 때 저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이야기는 글쎄 그러니까 신문은 당내 성비위 문제 때문에 특정정당이 전정근근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진짜 전정근근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전정근근한다고 하더라 이런 기자의 주장이나 논설위원회 주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음에 가깝기 때문에 그 소음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중앙일보를 장식한 기사입니다 제 장문의 기사였습니다 이재명 성비위 침묵한죄 또 윤석열 개냥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 정포 이런 기사입니다 2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성비위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5월 13일 이재명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앞세워서 반전을 시도했다 이런 대선에 실패한 사람이 한 두 달도 채 안 돼가지고 그런 지방선거를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참 이례적인 경우고 그런 사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위원장의 분위기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비위 사태로 인한 위기감 당내 크게 번지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다 중도에 포기한 전직 의원은 박강주 의원 관련 의혹이 터지자 본지에 결과적으로 다행스럽게 대탈출을 한 꼴입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박의원 박완주 의원 관련 의혹으로 이재명 위원장 본인이 나가는 인천개양어를 빼고는 죄다 어려워졌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무리의 전면에 나선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재명 위원장은 패배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윤홍건 원내대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쭉 앉아있네요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송영길 전당대표가 갖고 있었던 지역구인 인천개양어를 맡아서 출마를 하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위 자신의 그런 수사에 대비하는 방탄용 보궐선거 출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내용 보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당장 떠오른 그들이 무슨 걱정을 해야 될까 그들이 진짜 걱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자 이야기대로 성비비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지금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주장보다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면 현재를 훨씬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성패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누구가 승리하는가 문제를 제쳤두고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현재와 앞날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인 대통령 선거전에서 모두 다섯 번의 큰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에서 그냥 어떤 가설이나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검정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미 다 검정을 한 것이고 누군가 요구하게 되면 검정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가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 화해에서 치루어진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졌는가를 대부분 이제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선거가 매번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작 프로그램은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 프로그램이 적용됐습니다 조작을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권역별로 조작률을 결정하기도 하고 후보별로 조작률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사실 동시에 전국의 모든 그런 투표소 단위까지 시, 군, 업, 밑에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투표소 레벨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을 당하는 쪽에서는 이길 방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한 시민으로서 나이가 들어가는 한 남자로서 전문가로서 지난 2년 동안 거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바쳐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의 제야 고수님이라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린 잠정 결론이 조작 프로그램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작 프로그램은 투표소 레벨마다 다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다음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조작당하는 쪽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내린 잠정적인 결론인 겁니다 더 이상 더 이하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을 당하는 쪽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에 관한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분명한 견해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치러졌던 3구 대선을 관통하는 관류하는 바로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 해법을 구해서 승리할 것이고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전국의 권역별로 후보별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조작률을 투표소 레벨마다 적용한 겁니다 청담동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에 다 동일한 그런 조작률을 적용해서 바로 사전투표를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를 절도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광역시작 선거, 전국의 시장군수 선거, 시위원 선거, 구의원 선거 등의 교육감 선거 거의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이 사용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다섯 번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전망하거나 예측할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바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를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얼마 남지 않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사용 안 할 것인지 그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조작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조작 프로그램을 쓸지 아니면 이번에는 조작 프로그램을 쓰지 않을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할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들은 2022년 또 3구 대선에서 꼭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문만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디지털의 특징은 아날로그와 달리 무한 복제가 복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조작 프로그램은 온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실방송에 대한 탄압은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다루는 콘텐츠에 대한 그런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한국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심을 놓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인생사에서 핵심을 놓치면 폐가망신을 합니다 사업가가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있는 망합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공동체가 핵심과 이런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몰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고 아주 어수순한 상태에서 유리를 지방선거가 치료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새 정부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조각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전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이번에도 qr코드를 사용할 것이고 이번에도 개인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명확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게 되면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괴상망측한 괴물 같은 그런 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 다